0839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의 테마는 두차전지 태양광 두차전지 대시 전고체 배터리 2번지차전지 대시 장비 OLED 장비 LCD 장비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LCD 다 있습니다. 아바코은은 동산은 평판 디스플레이 설비 장비를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2000년 1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0월 11일 코스닥 시장 상장 동산은 LC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용 평판 디스플레이 FPD 장비를 생산하고 고객과의 오랜 실내 구축과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동산은 기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외의 반도체 2차전지 MLCC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매출처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2000년 1월에 설립되어 FPD 플래트 페넬 디스플레이의 핵심 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은 FPD 제조용 진공장비 전용 장비 자동화 장비로 구분되며 주 아바텍 주 대명행 주 대명파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시 OLED 분야로의 사업 확대 및 반도체 계측 장비 2차전지용 제조 장비 MLCC 제조 장비 등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규 2차전지용 제조 장비의 수주 증가에도 스탑앤드 반송 폴부착기 OLED 등 관련 장비의 공급 감소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매출 부진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외화 관련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의 그침 대시 주력인 디스플레이 장비의 양호한 수주 잔고 확보와 신규 사업인 반도체 MLCC PCB 등의 관련 장비의 매출 가시화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아바코의 시가 총액은 182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아바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57위입니다. 아바코의 상장 주식수는 1541만 2788주입니다. 아바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아바코의 퍼은 33.6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7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0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5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07배 11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3번지억원 231억원 98억원입니다. 단기순위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위익 수치를 보면 196번지억원 145억원 125억원입니다. 아바코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8번지 54%이고 유보율은 1927.2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바코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8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55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7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바코의 종가는 11850원이며 주가가 아바코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바코의 종가는 11850원이며 주가가 아바코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2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아바코은은 거래량 4만 163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9504주, 미래의세증권에서 6,837주, NH투자증권에서 5,900 내순주, 한국증권에서 2,815주, 대신에서 2,63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세증권에서 1만 2,343주, 키움증권에서 6,650주, NH투자증권에서 4,635주, 한국증권에서 3,637주, 대신에서 3,44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14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201,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차전지 관련주 아바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